정부가 강제징용 정보안을 내놓은 지 한 달가량 지났죠. 재판에서 승소하는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10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동의해 배상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거부 의사를 밝힌 5명에 대해서도 외교부는 직접 찾아뵙고 이해를 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초 정부는 제3자가 대신 변제하는 형식의 일제강제징용 정보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해법은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력과 또 국위에 걸맞는 우리의 주도적인 그리고 대승적인 결단입니다. 발표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외교부는 지난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 15명 가운데 10명이 배상금 수령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대법원 확정 판결 피해자 10분의 유가족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판결문 원본, 가족관계 증명 등 검토 절차를 거쳤고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은 이사회를 열어 승인 절차를 마쳤습니다. 재단 측은 대법원이 판결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등을 합쳐 피해자 1명에 대해 2억 3천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가량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재단 관계자는 포스코의 40억 원 외에 일부 개인과 단체의 기부가 있었지만 현재는 기부 관련 협의를 더 진행 중인 기업이나 단체는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앞서 내용 증명을 통해 정부안 거부이사를 분명하게 밝힌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 나머지 5명에 대해 설득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조경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C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C 뉴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